오다가다 만난 사내 자 미녀가수죠 남이선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흑진그 잉크해주던 그 사내가 했는지 요즘은 보이질 않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절없이 스쳐간 날을 주니 정이 든 걸까 궁금해지는 희망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날때면 찡긋찡긋 윙크해주던 그 사내가 핸드윙기 요즘은 보이질 않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절없이 스쳐간 날들이 정이 든 걸까 궁금해지는 희망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내 마음이 같아요 f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